옆돌리기 패턴 2번과 같은 배치입니다. 시스템을 어떻게 적용해서 칠 수 있을까요? 5&A 시스템을 이용하면 50-20은 30이므로 원쿠션 지점이 30포인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다만 내 공과 1적구의 위치 관계상 원쿠션으로 들어가는 각이 커서 밀리는 각입니다. 때문에 당점을 조절하여 원쿠션째 30포인트를 향해 진행할 수 있도록 쳐야 합니다. 이렇게 밀리는 각의 경우 분리각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점을 내리는 방법과 강하게 치는 방법이 있는데요. 강하게 치는 방법이 좀 더 쉬운 방법이지만 공이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다음 배치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. 중하단 당점으로 치는 방법과 중단 당점으로 강하게 치는 방법 중 어느 방법이 자신에게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강하게 치는 방법이 됩니다. 강하게 치는 방법도 Pra가